2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 정실험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세트산을 준비를 했는데 가에서 아세트산의 몰롱도가 지금 1몰롱도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은 1몰롱도구나. 그 다음 가의 수용액 10미리에 그랬네요. 그치? 가의 수용액 10미리에 물을 넣어 100미리 수용액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용액 10미리다 라고 했으니까 0.01리터인거죠. 그치? 몰롱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뭐 나와? 몰수 나옵니다. 그럼 얘는 몇 몰짜리야 지금? 0.01몰짜리야 지금. 그치? 몇 미리에? 0.01리터에. 그치?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물을 넣어가지고 뭐했다? 100미리 수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은 똑같이 0.01몰인데 물을 넣어가지고 100미리 만들었다. 즉 0.1리터를 만들었다. 그치? 지금 이런 수용액을 만든 겁니다. 즉 0.1몰롱도 수용액을 만든 거죠.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나에서 만든 수용액을 기역미리 리터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자 여기서 지금 일부를 취한답니다. 여기서 일부를 취한 다음에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거 뭐하는 거야? 염기성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치? 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과 같이 니은에 들어있는 0.2몰롱도 NaOH를 지금 니은 보니까 지금 뭡니까? 이 실험 도구. 싹 하고 돌리면은 똥똥똥똥똥똥똥 떨어지는 거죠. 그치? 이거 뭐야? 뷰렛이네요. 그치? 니은은 일단은 뷰렛이구나. 라는 거 잡고 자 0.2몰롱도 NaOH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흔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수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거 무슨 소리야?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말은 염기성이 되는 순간. 이라는 거네. 그치? 적정을 멈추고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치? 자 이 순간 딱 멈추고 나면은 어때? 이때가 얼추 중화점이 되겠죠. 즉 산의 개수와 염기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점이 될 거야. 그치?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NaOH를 지금 몇 미리 넣었대? 10 미리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NaOH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NaOH는 0.2몰롱도라고 그랬거든요. NaOH가. 근데 몇 미리 넣었다? 10 미리 넣었다. 즉 0.01리터만큼 넣었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럼 몇 몰 들어간 거야? 0.002몰만큼의 NaOH가 들어간 거네요. 그치? 자 그럼 중화점까지 이만큼 들어갔다라는 소리는 아세트산도 지금 이만큼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아세트산이 0.002몰만큼 들어가려면 이 용액에서 퍼온 거니까 당연히 몇 미리가 돼야겠어? 0.02리터가 돼야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야 뭐다? 같은 몰수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0.02리터. 즉 20미리만큼을 여기서 취했겠네요. 그치? 그래서 기억에는 뭐다? 20미리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답을 보니까 20미리 뷰레 답은 3번 되겠습니다.